네 반갑습니다. 중구 영도구 박영미 지역위원장입니다. 우리 민주당의 뜨거운 피는 역시 청년 당원입니다. 우리 민주당이 지난 대선으로 대선 패배로 힘들었을 때 많은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으키기 위해 달려왔는데 그기에 많은 수가 청년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이 청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회 청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도 우리 중구 영도구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청년 당원들을 또 청년 주민들을 뒷받침해서 그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청년들과 함께 민주당, 트랜시당 앞으로 크게 전진합시다.